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이 그 애가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이제 알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더 포기하고 참아야지 저 잘나가는 너의 남자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빛나는 누군걸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나는 왜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야 이런 사랑을 안여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스멜어 그리고 노래 독특 캐릭터 싫어 감사합니다.